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메타버스, 가상세계, 그리고 메타 도메인 주소 등록 열풍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제가 도봉 박홍기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를 이메일같이 듣고 있는데요. 박홍기 선생님을 통해서 메타 도메인 주소 등록에 대한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고 같은 생각들 그리고 박홍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원출처라는 걸 밝히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뭐 이런거죠. 지금 이제 가상세계의 메타버스 세계가 엄청 커질 거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메타버스가 뭔가 했더니 메타는 초월,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, 우주세계, 그러니까 초월한 세상, 가상세상을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또 무수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죠.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인 거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받쳐지지 않았을 때는 좀 되게 허무 백랑하다. 손에 잡히지 않는 좀 신기로와 같은 것이다. 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거는 되게 다가올 엄청나게 새로운 충격이고 변화일 것이다.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빨리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페이스북 사명 변경, 메타 관련 도메인 조회 등록 열풍이 불고 있대요. 11월 1일 날 그 가비아 도메인 검색이 그 지난주 대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하고 그 메타 결합된 도메인이 하루에만 3,500건이 등록이 됐대요. 그 대부분이 이제 뭐 기업 명칭이나 아니면 일반 명사에 메타라고 하는 걸 결합한 도메인이 등록된 거라고 해요. 뭐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메타뭐뭐라고 해서 뭐 도메인 주소를 이제 만들었죠.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요. 그건 아마도 그 페이스북 사명 변경으로 인해서 그 메타라고 하는 그 도메인 주소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더 늘어난 것 같고 실제로 이건 나중에 정말로 그 메타 주소 메타 명칭이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았을 경우에는 또 나름 적지 않은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1999년에 엑슨 모빌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한국인 청년이 그걸 선점해가지고 그 액을 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. 그 청년은 엑슨과 모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합병된 소식을 좀 빨리 듣고 재빠르게 이제 그 도메인 주소를 이제 선점을 한 거죠. 뭐 그에 비춰서 볼 때 그 도메인 주소를 먼저 선점하는 게 그 이제 새로운 투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죠. 그리고 이제 그 도메인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그 가비아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그 도메인 트래픽 급증으로 나타난 거죠.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자사 사명 그리고 뭐 브랜드 그리고 뭐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혹은 이렇게 뭐 과도한 그런 비용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좀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도메인 네임이 이런 이제 뉴스들을 이제 볼 때는 도메인 뉴스 도메인 주소가 확실히 돈이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예를 들어서 꽃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메타플라워.com 혹은 메타플라워.co.kr 이라고 하는 그런 주소를 원하지 않겠냐라는 거죠. 뭐 와인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와인.com, 와인.co.kr 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 주소를 원할 거라는 거죠. 뭐 거기에 이제 메타와인.co.kr, 메타와인.com 이런 주소 com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이제 통용되는 거고 co.kr 이라고 하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이제 통용되는 이제 도메인 주소가 되는 거죠. 그 주소를 뭐 단순히 재판매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선점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이제 쓰려고 하겠죠. 뭐 메타 애플.com 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뭐 사과를 판매하는 그런 판매상이다 라고 하면 그 주소가 가지는 그 영향력 그리고 그 트래픽은 아마 엄청 날 거라고 봐지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요 며칠 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좀 결합해서 이제 메타 도메인 주소를 이제 만들어서 선점을 했어요.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 수임.co.kr, 메타일라인.co.kr 뭐 수영복이나 아니면 일라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있어서 그 상품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메타 주소를 이제 만들었구요. 또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은 뭐 뭐가 있나 봤더니 뭐 메타 러닝.co.kr 그리고 메타 배드민턴.co.kr 메타 아이스크림.co.kr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죠. 그리고 뭐 바나나 오렌지 밀크 포테이토 레몬 이런 주소들도 좀 했구요. 그리고 이커머스 이커머스 회사 이름을 좀 본떠 가지고도 좀 이렇게 했어요. 제가 이렇게 다 쳐봤거든요. 다 쳐봤더니 뭐 상당수는 이렇게 이미 이제 선점이 되어 있더라구요. 다른 누군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메타 쿡방.com 이렇게 치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. 메타 SSG.com 이런 것도 있구요. 메타지마켓.com 뭐 이런 것도 있고 메타지마켓.com 이런 것도 이미 누군가 선점을 했더라구요. 그 회사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다른 개인이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이제 검색을 해 봤었던 거죠. 뭐 제가 이제 한생 같은 경우에는 했더니 있었지만 이제 선점 하진 않았어요. 예 뭐 저도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는 그걸 하려면 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는 뭐 제가 생각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키워드 이제 브랜드죠. 브랜드나 아니면은 그 고유명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 가지고 이제 좀 했어요. 근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뭐 이런 거죠. 제가 뭐 메타 배드민턴.co.kr 이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고 선점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나중에 제가 배드민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. 메타 일라인.co.kr 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 주소를 가지고 제가 일라인 상품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주소를 이제 선점을 한 거고 어 정말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판매 활동을 하는 판매상 이라고 하면 이 메타 도메인 주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선점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메타 도메인 주소 관련해서 정보를 알게 된 건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그 도봉 박홍기 선생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요 뭐 제가 아니면 다른 뭐 많은 분들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뭐 비즈니 하시는 분들도 어이 메타 도메인 관련해서 어 좀 선점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